아, 저 올라가면 생각이 많아지거든. 앞에 보시고. 오, 잠깐만. 우와! 아, 이게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마음을 안 먹어지네, 이게. 야, 이거 내가 보니 뛴다. 이제 뛸 것 같아. 아, 제가 다음에 스카이다이빙 뛰면 안 돼요? 아, 나 스카이다이빙 괜찮아. 아, 나 진짜 겁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. 겁쟁이가 맞고요. 내가 다시 깬 거 다 할게요, 진짜. 피의님, 진짜. 제가, 아니, 진짜. 내가 패가, 리얼 패가 더 들어올 수 있고. 스카이다이빙 되고, 심의 잠수 되고, 상어 만날 수 있고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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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냥. 말벌 사냥. 다 할게요, 말벌, 장수 말벌도 잡을게요. 그러면은 다음에 다른 걸로 갚기. 감사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, 저를 욕하세요. 저는 그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 카메라가 돌면 될 줄 알았거든요. 오케이. 네, 죄송합니다. 진짜 제가 다음에 뭐, 저기 상어를 잡든 뭐 어떻게 해가지고. 네. 갚을게요.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. 오케이. 죄송합니다. 실망했죠, 시민님? 근데 괜찮아요. 실망했는데, 어떡해. 안 되는데 어떡해. 다 실망했는데, 사장님 괜찮아요, 저. 네, 제가 또 이제. 이준님 준비하십니까? 브라이데이. ép을 믿는다wyn. Qual Around Th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